까지 홍보기간을 가지고 이후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홍보기간 동안에는 플래카드 전단지 전광판 캠페인 등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 지금 오늘은 운전은 안되세요 또다 더 세게 부려야 됩니다. 더 더 더 더 더 이렇게 부시면 안되고요. 감사합니다. 0.10이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습니다. 면허 취소 운전자가 여기저기서 속출합니다. 0.104, 0.104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습니다.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됐습니다. 본사 보십시오. 선생님은 도로계통사회사 음주운전으로 대기 면허 전기에 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0.058% 혈중알코올농도 0.058%